지금 정의당이 제대로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할 테야 이런 거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한테 수사를 맡겨야지, 검찰이 소환조사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0억 클럽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사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진상이 규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하고 윤석열, 박영수 이런 커넥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진 커넥션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됐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진실규명이 가능합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고 이재명 구속에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전까지는 김건희 특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국민의힘 주장이죠. 국민의힘을 옹위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극우단체 주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심지어 김창인이라는 사람, 청년 정의당 대표라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 보겠다는 태도다. 끔찍한 진영 논리부터 반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힘 논리 아닙니까? 결혼 전 사건이다. 맞아요. 결혼 전에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붉어지고 왜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거든요.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기소조차 안 하고 소환조사조차 안 하니까. 정의당이 재창당을 추진한다면서 이중대 프레임에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프레임을 걸어오더라도 우리는 할 말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 이중대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과 다를 게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뭔가를 주장하거나 추진할 때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면 손잡고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망가지면 그 표가 고스란히 정의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하고 다른 목소리 내려고 하다가 국민의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는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정의당 게시판 들어가 보면요. 정의 없는 정의당. 곧 먼지로 사라질 정의가 전혀 없는 정의당. 그저 기득권당이라고밖에 단어가 없다. 당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 맞는가?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좋아했던 당인데 어찌 점점 실망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정의당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정의당 해체 촉구. 곧 오해찬 의원이 계실 때는 정의당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 그래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지지해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의당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의당 여기까지. 이정미 당신이 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짓거리지? 김건희 특검 반대 의의. 차라리 이재명 대표 윤석열 55클럽 다 포함한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둘 다 가자고 하면 이해된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빼자고? 이게 니들이 말하는 정의냐? 정의당 이제는 정말 끝내볼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의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지뢰만 밟고 가는지. 미천한 정의당 것들아 검찰과 어쩌고. 똥은 걸음으로라도 쓰지. 이런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반성이 없으니 당 지지율이 이 꼴이죠. 다음 총선에서 이거 한 속이라도 당선되겠습니까? 혹시 다음 총선에 아예 원회의 정당으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윤미향 의원한테는 사과했습니까? 3년 전에 심상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생각 지금도 변화가 없나요?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나온 지금도 검찰의 주장이 맞고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노회찬 의원 잃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을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점점 고립시키죠. 이 사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고립이 됐다 싶으면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조리돌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돌을 던져도 제대로 아야소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다 그 과정을 거쳐왔던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종미 대표가 이중대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라면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이 되라는 주문에 명확히 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야말로 특권과 반칙 아닌가요? 그 특권이라는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특권, 그리고 그 반칙은 그 휘하의 검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반칙.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사들, 이 관계를 정말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미친 거죠. 탕 말아먹자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의당 홈페이지에 정의당 해체 촉구라는 글에 달린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회찬 정신이 사라진 정의당은 국짐 이중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